안녕하세요. 더블헤드에프의 강창성입니다. 이번 Q안에 담을 내용은 유리수의 사측연산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이제 계산해야죠. 유리수 정의가 잘 되어있고 유리수는 뭐다? 정수인 유리수와 정수가 아닌 유리수가 있다. 정의는 뭐였어요? 0이 아닌 정수분의 정수골 분수골의 형태. 이 리, 리가 있는 수 비가 있는 수가 유리수였다. 그렇죠? 분모는 절대로 0이 되면 안된다. 왜요? 부정불륭에 빠지기 때문에. 몽창 다 담아놨어. 그렇죠? 이전 강의 때. 그래? 이전 강의 때. 자,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계산인데요. 계산은 정수의 계산을 배웠던 거라는 내용이 똑같습니다. 알겠죠? 할 말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수체계만 좀 커졌고 계산하는 방법은 똑같다고 기억하시면 되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일단 굳이 나눠서 하자면요. 유리수의 더셈, 뺄셈 먼저 강의하도록 합시다. 자, 유리수의 계산인데요. 유리수의 더셈, 뺄셈 먼저 강의하도록 할게요. 더셈과 뺄셈. 일단 정수에서 했던 거 그대로 더셈 할 줄 알죠? 자, 뺄셈은 어떻게 하는 게 원리라고 했어요? 뺄셈은요. 나중에 익숙해지면 그럴 필요가 없지만 원래 원리가 뺄셈은 어떻게? 더셈으로 바꿔서 계산하면 되겠다. 그렇죠? 이게 첫 번째, 정수 때 배웠던 원리죠. 그렇죠? 그래서 뺄셈은 어떻게 더셈으로 바꿉니까? 이렇게 되는 거잖아. 마이너스가 있는데 뒤에 양수가 옵니다. 양수가 오면요. 그냥 어떻게 바꿔요? 이놈은 자리를 바꿔주면 되겠죠? 더하기 더셈으로 바꿔주고요. 마이너스로. 그렇죠? 자리 체인지. 얘는요. 뺄셈인데 뒤에 음수가 와서 어떻게 바꾼다고요? 더하기 더하기로. 그렇죠? 음은 어차피 양수니까. 그렇죠? 이렇게 바꿔서 더셈으로 바꿔서 더하기만 잘하시면 되겠다. 여기까지 강했던 것 같고. 똑같아요. 정수하고요. 근데 지금 우리가 배우는 게 유리수이기 때문에. 유리수. 그렇죠? 유리수. 한마디로 분수골의 수여서요. 유리수에서 우리가 알아야 할 거거든요. 두 가지입니다. 자, 이거야. 첫 번째. 소수를 말이다. 소수는 무조건 분수로 바꾸세요. 알겠죠? 소수가 우리가 소수로 표현되면요. 수직선상에서 위치를 잡는 건 상당히 편해요. 마이너스 1.2. 그렇구만. 3.7. 그렇구만. 그렇죠? 느낌이 확확 오잖아요. 그렇죠? 확확 와서. 수직선상에서 대략적으로 어디에 위치한다. 그걸 인식하는 건 상당히 편한데. 근데 단, 계산할 때는요. 얘랑 얘랑 짬뽕이 되어 있으면 불리한 게 많아.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일단 계산할 때만큼은 소수를 모다 분수로 바꿔서 계산하는 것을 기본으로 합니다. 알겠죠? 소수 나오면 분수로 바꿔줘요. 다음, 두 번째. 두 번째는요. 유리수의 더셈 빼셈은 무조건 이제 뭡니까? 통분이 필요해요. 분수로 바꿔 쓰면 통분. 통분은 뭐죠? 통분은요. 분모가 다를 때 더하기 빼기가 곤란해. 곤란해. 알겠어요? 더하기 빼기가 곤란하다. 알겠죠? 곤란해. 그래서 더셈 빼셈은 어떻게? 유리수의 더셈 빼셈은 분모를요. 통일시켜야 되는데 통일을 어떻게 시키죠? 분모의 최소 공배수로 통일시켜서 분자를 맞춰주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통분시키는 원리는 분모에 분모들이 많이 있을 거 아니야? 분모들의 최소 공배수로 일치 분모를 일치시킨다. 그렇죠? 분모들의 최소 공배수로 분모를 일치시켜서 통분시킨 다음에 분자끼리 더하기 빼기 해주면 되겠다. 여기까지가 일단락이에요. 그렇죠? 더셈 빼셈은 유리수에서 정수랑 확연하게 다르게 우리가 알고 넘어가야 할 것 소수는 어떻게 바꾼다? 분수로 바꾼다. 그 다음에요. 서로 다른 분모들이 깔려있다. 더하기 빼기 하고 싶어? 통분하세요. 알겠어요? 통분. 더하기 빼기는 통분. 나중에 곱셈 나누셈은 약분. 더하기 빼기는 뭐라고? 통분. 통분은 어떻게 한다고? 서로 다른 분모들의 최소 공배수로 일치시켜서 분모 일치시켜서 분자끼리만 더하고 빼주면 되겠다. 여기까지. 분자끼리 더하고 빼주면 된다. 그렇죠? 자, 유리수석 부쌤, 펼쌤에 관한 강의 내용은요. 일단 별게 없었죠? 여기까지입니다. 문제를 풀면서요. 무슨 내용인가를요. 한번 정리해보도록 하죠. 그렇죠? 일단락입니다.